바보 같다.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. 좋아하는 동물. 고양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 고양이랑 같이 찍어야지. 야 고양이를 구할 데가 어딨어. 고양이 사진으로. 야 밖에 호메고양이 돌아다니는데. 아 진짜요? 제가 도둑 고양이로 좀 찍을 수 없어서. 어우 너무 귀엽다. 뭘 걸어놨어 그랬잖아. 귀엽지 않아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. 고양이 흉내내기 콘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민호군. 콘서트요? 콘테스트요. 갑자기 이걸 왜 시키는 거죠? 야옹영 한번 해요. 부탁하는 건가요? 네. 해주세요. 알았어요.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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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형 이렇게. 마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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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. 고양이 선발대회는. 어. 우리. 현성이 형. 예이. 멈춘기. 에이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